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도 제가 너무 잘하는 것도 있고 너무 재미있는 것도 있고 계속 계속 제가 다른 시도를 하는 것도 재미있고 다른 부분에서 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너무 재미있다는 게 너무 확 느껴져서 이건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다 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에너지를 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글쎄 저는 연주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제 삶에서 소소하게 그냥 좋은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제 좋은 음악을 그냥 같이 느껴주고 그리고 좋은 음악보다도 저라는 사람을 좋게 봐주시고 그냥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음악과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음악과 같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음악과 같이 공존하는 삶 overtime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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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